짜파게티 안 버려요? 짜파게티는 물 안 버리는 것 같은데? 에이 뭐 물 많으면 버리지 뭐 줄 때 넣어도 한 그릇 한 그릇까지 반갑습니다 짜파게티 가기 안 버리는 게 잉 빼고 아 잉 잉 잉 잉 잉 잉 자파게티 이렇게 됐습니다. 가발 아니고 머리 붙인거에요. 물은 좀 이따 버릴게요. 짜파게티 맛있는데 아직 면이 덜 익어서 물 빼면 안돼요. 아시겠죠? 오 맛있겠다. 아 빅딜님 빅딜님 100개 좀 이따가 리액션 해드릴게요. 오 맛있겠는데? 맛있겠는데? 고맙습니다. 스냅백 벗기 싫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4천 짜파게티 4천 짜파게티 오 맛있겠는데요?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저희집에 김치가 없습니다. 저는 짜파게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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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 dag 한겨로 팬컬러 가입 반갑습니다. 애원님 한겨로 팬컬러 가입 반갑습니다. 방선천재 까루님 한겨로 팬컬러 가입 반갑습니다. 고자아니님 한겨로 팬컬러 가입 반갑습니다. 한겨나면 다 먹었어요. 이건 근데 컵라면은 별로 양이 없어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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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제가 이걸 다 먹겠다고 장담한건 아니고 몇개까지 먹을 수 있나 실험해보는거에요 몇개까지 먹을 수 있나 있나 이런거 두개 먹은 느낌은 아무렇지 않아요 라면이 좀 뜨겁네요 안 물려요 안 느끼해요 아직 여러분 제 방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이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네요 아 덥다 그분이 어딨다고 자꾸 블랙을 하래 비전노울님 10개 감사합니다 못봤는데요? 여러분 물 좀 끓이고 올게요 오그락지가 아니고 오징어 어?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1위 어 이에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1개 감사합니다 스티커 1개 여러분 제가 지금 매니저가 없어갖고 매너채팅해주세요 철구꺼 3년꺼님 한겨로 힝클로드에 반갑습니다 3개 다 먹었다 아 제가 춤을 너무 못춘다고 하셔들 그래셔가지고 제가 춤을 너무 못춘다고 하셔가지고 제 춤을 정말정말 보고싶다 하시는 분은 500개 이상부터 춤을 보여드릴게요 100개부터 춤을 보여드리니까 다들 추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유도 아닙니다 유도 아닙니다 제 11위에서 가능한 소리가 좀 남'm 유도 아닙니다 제 11위에서 잘 안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모든Richarden의 일을 무사합니다 그 현금으로 눈이 보존는 고정감 어? 묻혔다고? 잠시만요 어디에 묻혔어요? 아 정기쌤님! 정기쌤님! 아 500개로 총 큰 뺀 가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춤 오늘 조금 춤을 준비해왔거든요 바로 할까요? 바로 할까요? 알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그렇게 혐오입니까?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은 거 치워줄게요. 그렇지요? 여러분들 짜파게티나 사랑이지요? 이렇게 혐오입니까? 맛있게 먹은 거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혐오입니까? 좋은 거 같아요. 자퍼네티 많이 먹으면 똥이 검정색으로 나와요? 똥 원래 검정색 아니에요? 똥이 원래 검정색 어? 잠깐만 달빛님 달빛 달빛님 천개 잠시만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빨개요 잘 추는데 나 한 개 감사합니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더워 아 더워 아 초 Field 오 온종 돈까스는 펜코더가 없어서 나중에 해야될거같아요 아 이설폴로님 666 지금 춤출까요? 지금 춤출까요? 지금 춤출까요? 추지말라는 분이 더 많네요 이설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이따가 멋진 댄스 보여드릴게요 안 먹으면서 소리를 안 내요 한 개 감사합니다 포커님 포커님 천 개 포커님 엉덩이에 땀이 찬다 포커님 바삭 사천 짜파게티는 안느끼해요 말릴까요? 어... 엉덩이에 땀 찼어 여기 선풍기 틀어놨는데 엉덩이에 땀 차갖고 틀어놨는데 엉덩이에 땀 차갖고 엉덩이에 땀 차갖고 불었어요 아까는 트름 하지 말라고 그러고 트름 안하니깐 트름 아래 여기에 데인 거예요 아따 멋지네님 1박2일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물 끓이고 하자 헉 미스틱님 1박2일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너님 삼천개 삼천개 위너님 좀 이따가 리액션 해도 될까요? 인아의 위는 위대하다 인'아의 위는 위대하다 죄송합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네, 생계형 BJ 이나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만약에 무리다 더이상 못먹겠다 싶을때 그만 먹을게요. 콜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게 아니고 정말 못먹겠다 싶으면 콜 한개 감사합니다. 또 수다쟁이 시청자가 많은 방송 1등 했네요. 감사합니다. 예수님 한개 또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짜파게이니 한개로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. 이거 만드는 동안에 소화가 살짝 됐어요. 직업은 생계형 BJ 입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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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기 teslara 클리토리 스님 생에 팬클럽 가이 반갑습니다 네, 타 BJ 발언 계속 하지 마세요 다른 BJ분 얘기하지 마세요 1개 감사합니다 2개 또 감사합니다 이거 다 불었다 다 불었어요 근데 김치가 없어갖고 별풍선 1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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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감사합니다 1개 또 감사합니다 1개 또 감사합니다 배부르면 그만 먹을게요 1개의 팬클럽 가이 반가워요 1개의 팬클럽 가이 반가워요 1개의 팬클럽 가이 반가워요 3개의 팬클럽 가이 반가워요 근데 눈 안좋아요 시력 안좋아요 비제이 난사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 한개도 감사합니다 아 시옷 아 시옷 3개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2개 감사합니다 2개 남았습니다 자 결론 여자는 짜파게티를 8개까지 먹을 수 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아 더워 땀 찬다 땀 땀 땀 좀 말릴게요 땀 좀 말릴게요 아 9개 감사합니다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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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시원해 아 츄님 츄이 로이님 곧백이 저건 껍질의 아 아 아 법